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첫걸음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할 수 있는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변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콜앱에서 2 더하기 1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 더하기 10이라고 하면 바로 1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옆에 창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콜앱으로 들어가서 새 노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옆에 있는 것처럼 2 더하기 10을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바로 12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그렇죠. 그냥 계산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변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콜앱에서 코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아래 더하기 코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 새로운 칸이 하나 나와요. 자 여기에서 더하기 코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면 여기에 새로운 칸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윗부분에는 1이라는, 여기에 보시면 1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이걸 첫 번째로 실행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하기 코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변수. 변수란 무엇이냐 하면 변할 수 있는 수이고요. 컴퓨터에게 저장을 그 변할 수 있는 수라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값을 보관을 할 때 그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변수를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는 a는 2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a는 2. 그러면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런 공간을 왜 만드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공간에 들어있는 변수를 가져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상 이런 2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들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때는 문법이 이와 같습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정하고요. 는. 는이라는 값에다가 는이라고 적고 이 변수는 뭐다라고 여러분이 적어 주시면 끝납니다. a라는 변수를 만들고 a라는 공간에 2라는 값을 넣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a는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공간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코랩에서는 그냥 a라고 적기만 하면 a라고 적기만 하면 이 a에 뭐가 있는지 알려져요. 실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프린트,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a,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이제 다른 게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a라고 이렇게 해도 될게요. 지금 제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라는 공간에 2가 들어갔고요. 이거는 뭐 출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값을 출력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프린트, 가로 열고 a하면 이 a라는 값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2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a라고 그냥 적었는데 a에 무슨 값이 들어있느냐? 2가 들어있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변수를,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드는 것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더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a에는 2를 집어넣었는데요. 자, 우리가 2 더하기 10 프로그래밍을 했죠? 이거를 변수를 써서 하는 거예요. 이제 10을 b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b라는 변수를 만들고 b라는 공간에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하기 위해서 b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드 더하기를 누르고 자, 이제 여긴 두 번째로 실행을 했으니까 2라고 적혀있네요. 그죠? 자, 이제 b는 b는 10, 띄어쓰기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b 하셔도 되고요. 그냥 b 하면 b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10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자, b라는 공간에 이제 10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a라는 변수에다가는 2라는 값을 집어넣었고 b라는 변수에다가는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c라는 변수에는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a와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b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더한 값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c는 a 더하기 b랑 같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전에 2 더하기 10을 한 것과 똑같죠. 그죠? 2 더하기 10 2 더하기 10을 한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2를 a에다 집어넣었고요. 10을 b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 10은 a 더하기 b랑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 값을 c라는 변수에다 만들어 넣겠다는 겁니다. c라는 변수를 만들고 a 더하기 b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c에 무슨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또 코드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c는 a 더하기 b 하면 끝이 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c라는 값도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c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1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죠? a에는 2가 들어가 있고 b에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를 출력하면 a 더하기 b 2 더하기 10 12가 나오는 겁니다.